A마트와 B마트에서는 다같이 동일한 과자를 판매하고 있고, 과자 한 봉지 한 개의 가격은 두 마트 모두 900원이다. 두 마트 한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을 때, 과자를 몇 개 이상 사야 A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X개로 산다고 했을 때, A마트에서는 과자 전체 구매 금액의 20%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900X가 과자 총 금액이 되겠죠. 산 금액의 1-0.1을 해준다. 이 뜻이겠죠. 그런데 A마트가 유리하다 이랬으니까 X개로 샀을 때, B마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자를 구매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두 개를 드물어 주기 때문에 X개로 살 필요가 없죠. X-2개로 사게 되면 X개가 되어버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10개를 샀다고 하자. 만약에 10개라고 하면, B마트에서는 8개만 사면 B마트에서는 8개를 사게 되면 10개를 주잖아요. 그래서 8개의 가격만 지불하면 되겠죠. 가격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2개의 가격만 지불하면은 이건 어차피 두 개 드물어 오니까 X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격 지불은 두 개 모자라게 해야 됩니다. 맞죠? 900X하면 안되지. 그죠? 두 개 드물어 오기 때문에 굳이 X개를 살 필요 없고, X-2개를 사야지. 그리고 가격 지불은 900은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게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이쪽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A가 유리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은 900X. 그 다음에, 아, 900X 곱하기는 0.8 할까? 그냥. 분비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 0.8이 되고, 여기는 900X-1,800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게 낫겠죠. 그죠? 똑같나? 다르나?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 요거 계산에 변하려면은 100을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100을 다 나눠주면은, 여기는 98이 72. 72면은 7.2가 되겠죠. 7.2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9X-18이 되죠. 자,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7.2X가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고, 마이너스 1.8X가 되죠. 되고, 마이너스 18. 자, 이렇게 가져와서, 마이너스 1.8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18 되고, 그 다음에 1.8이 되죠. 자, 이거는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18분의 180이 되고, 이러면 10이 되잖아요. 자, X가 1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몇 개 이상 해야 됩니까? 11개 이상이 되겠죠. 그죠? 11개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A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10일 갭고, 12개의 1.8.